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힌 담이 있으면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소통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의 홍수를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정부와 교회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하시기 위하여 막힌 담을 허물으신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영적으로 완전히 차단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도대체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로 이러한 참 영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 독생자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렸는데 인간이 이것을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필요없다 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결과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꽉 막힌 담으로 허물어져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허물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속에 적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의 보화와 지식의 보화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난에 축복된 삶을 누릴 것이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가정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냉랭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 간에 또 서로 직원들 간에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참으로 그 직장이 갈등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교회 안에 그러한 소통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분열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참으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그야말로 사단이 운동작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글이 하나 참 공감이 됐어요.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의 박동균 교수가 쓴 글인데 그 소통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효과 참 맞는 말이다. 첫째는 조직이 있다면 조직은 뭐 교회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인간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서로 도움을 가지고 서로 의존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그러한 유기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살고 있는 그러한 조직의 한 일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 모든 갈등이 다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또 일방적으로 소통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서로의 그 생각이 달라 그래서 서로가 다 갈등이 헤어지지 끊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그 원칙 피가 잘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피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초 혈액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소통이 되면 그야말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심장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 멈추면 죽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혈관이 세 개의 혈관이 관상동매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막히게 되면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이세요. 그래서 근육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육이 죽으면 심장에 부정맹이 생기고 심장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뻐근함을 느끼고 쥐어짜는 느낌을 느끼는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에서 즉시 소통해하는 혈관을 뚫어주는 스탠트를 집어넣고 혈액이 잘 돌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 뇌혈전이 생기면 폐도 혈전이 생기면 뇌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지 마비가 되고 중풍이 걸리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본인도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와 같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생명이 돌고 도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다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왜 소통이 안 되냐. 왜 그런 따지고 보면 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소통의 효과는 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과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서로 모여서 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향방을 바로 정할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이 잘 된 것입니다. 잘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지혜가 옮겨지게 되면 좋은 방안을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소통을 인하해서 조직이 잘 통설되고 사기가 양양시켜요. 사기.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병원 직원 간호사 한 명이 아침에 툴근하라고 했는데 딱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저하고 면담 좀 해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끝나고 30분 동안 시간을 좀 내주세요. 난 이게 한 30년 이상 경영을 하면서 이런 일도 처음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 뭔 일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면담을 하는데 서로 직원들 간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걸 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다음날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서로가 조금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래서 의사적인 소통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우리가 고운 말로 그냥 너무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말고 목사님 이런 거 참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유의체적인 조직이 안정되게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나니까 우리 병원도 다음날 아주 화기애애하게 아주 웃음꽃이 확 펴버렸어요. 얼마나 참 이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도 진정한 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소통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쟁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다 문제가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참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그 진리 이 기독교를 제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수삼아서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나님의 공짜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끼리의 그러한 교통 이것은 어렵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 이러한 하나님과의 벽 사람과의 벽을 허무는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첫째는 왜 담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교만의 담을 허물해야 돼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교만을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닐 것까지니 첫째는 교만한 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눈.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에요. 입술. 세 번째는 뭡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야. 네 번째는 뭡니까?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다섯 바지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거짓 증인하는 자야. 여섯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야. 근데 이거 모든 이러한 갈등의 출발이 막힌 탐의 출발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버서 4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야 교만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원초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사람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가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죄와 사망의 법이 온 인류에게 임하여서 다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원인이 뭡니까 유시퍼의 천사장 루시퍼의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겨리리라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무별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것이 바로 2사에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겨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집회 내가 산위에 좌정하네 다 나예요 나 나 나 나 나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하고 당신 나빠 당신 너무 교만해 소통이 안 돼 이 사실은 본인이 교만한 거예요 첫째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2사에서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다고 있어요 여러분 독사가 알을 품 독사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됩니까? 물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한다 자기 약점은 나중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유일한 원리 모든 사람이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위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가 핏값을 주고 샀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헌신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교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락의 길로 들어가는 폐망의 선봉이요 자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에 있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넘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고 그냥 쓰러질라 그러기 전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여러분 종기하게 되려고 하거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숙제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가 된다 이거 제사의 원리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로 뭐냐면 거역의 담을 멀리 해야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바로 황소에 뿔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아이 목사님 자꾸 순종 순종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불순종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에 있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스피릿 오프 레벨리온 이게 거역의 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지배하고 거느리고 하기를 좋아하는 거지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순종하면 굴종 같고 괜히 비굴하게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어떤 실전적인 이러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므로 애매히 권한을 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권한을 받은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 거역이라는 것은 몰라서 거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건 분명히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이것은 정의로운 길이고 이건 공의로운 길이다 이걸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혈 청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알 대법사의 수제자였던 장례가 총망되는 천재 청년 바울 사울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예수꾼들 예수 믿는 자들 이단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러 그냥 2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뭔지 아느냐 가시체에다가 이 발뒤꿈치를 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가시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소를 몰 때 두 마리의 소를 몰 때 뒤에서 그 쟁기를 잡은 자가 이게 소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긴 막대기에다 끝에 송곳이 달려 있어요 이게 가시체예요 그걸로 그냥 쿡쿡 지르는 거야 안 가면 얼마나 괴로웁니까 그러니까 이 소들이 말해요 그냥 뒷발질을 하는 거야 싫어가지고 뒷발질을 그러면 가시체가 망가집니까 소의 발이 망가집니까 소의 발이 망가지지요 이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가시체의 송곳에다가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거역한다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점치는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거 요새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타로점 무슨 점 호로스컵 뭐 이런 것들 우상하게 전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너무 어지럽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거역의 죄에 대해서 성령을 콕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무슨 죄가 나를 갖다가 지옥에 쳐넣을 수 있어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늘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한 것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영지주의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가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른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남자다 그러니 이제는 죄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을 깨달으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 좀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사단에 엄청난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이 왜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는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 의지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짓지 않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그 결단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라 이러한 결단의 의지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선택하노라 여수와가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도록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조하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제사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늘 보존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몸하고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몸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죄는 이미 죽으면 끝난다 이거야 이것이 참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자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에다가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죄가 너에게 정가된다 한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을 소의 목을 한번 따 보세요 이런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망치로 머리통을 때려서 귀절시키는 아니면 심장을 찌르는 경우도 있고 목을 딸 때 여러분 얼마나 요동을 치고 피가 막 튀기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성자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걸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 재물을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부활의 영광이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부활 이러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제사를 통한 고통과 껍깅과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비명과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찢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제사들이다가 조그만 새 한 마리 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냥 망치로 때리고 그냥 칼로 목을 따고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고암도 나오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씩씩거리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누구 원망하고 이런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간의 과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런다 생티피케이션 독일 말하는 하일리금 이러한 십자가에 이러한 권한이 없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죽을 벗겨요 교만의 가죽 자존심의 가죽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과 그 지방을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자릅니다 완전히 벌려서 어디다 둬요 본재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잡는 것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저 기도하고 거기에 올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 드리는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또한 뭐 정강이를 자르고 목을 또 팍 잘르는 거예요 목까지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 이것은 바로 그때 뭐가 임합니까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받기를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틀어져야 되는 거야 틀어져야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엄마로부터 그냥 모든 것이 다 와요 산소도 오지 영양소도 오지 엄마의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붕 떠서 중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껏 넓지 놀지 그러나 때가 오면 해산의 때가 오면 갑자기 그냥 막 요동치고 그냥 막 난리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엄마의 자궁을 나와서 세상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끊겨요 탯줄까지 다 팍 끌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저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설상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왜 내게 이런 괴로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무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괜히 교회 탓 목사님 탓 누구 탓 이게 바로 참 어리석은 것이야 모든 것은 내가 문제나 뭐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이렇게 가슴을 두둔 저는 캐톨릭 신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내 자신의 결점을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돌아다니고 그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의 담을 걸어버리고 또한 더러운 부정의 탐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해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김익두 목사님 치유부흥사로 유명하죠 승교당했죠 공산당한테 예배드리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깡패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가 참 거듭나고 회개하고 눈물컷물 흘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술주정병이었던 자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이 익태 익두 나하고 술 한잔 하세 아니야 나는 지금 약 먹는 중이야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아니 무슨 약인가 구약과 신약일세 하나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술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어떻게 나를 중독시키고 나의 몸을 파괴시키는 중독 속에 있는 마약의 물질이 들어오게 되겠느냐 이건 술 뿐이 아니에요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한 수면제라든지 향정이라든지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뭐 쇼핑 중독 이게 다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음란 중독, 성 중독 증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동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시켜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물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져 있어요 되새김질한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디디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인도하는 유혹과 미혹의 문화에 쩌들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한 깨끗한 성결된 삶의 원칙이야 또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 그러나 오징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여러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을 그냥 박차고 물결을 거슬려서 그냥 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비늘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서도 우리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세상에 흐르는 물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려서 영적 지느러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정한 동물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곤충들도 정한 곤충이 있죠 그거 뭐예요? 네 발 달리고 발이 많은 곤충들 이러한 것들을 막 밝혀가 이거 진해 같은 거 이게 다 부정한 동물 그리고 메뚜기는 정한 곤충인데 그거 뭐냐면 날개가 있고 발이 있지만 뛰는 것 이게 비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는 바로 비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리리니 내가 요하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는 자 막힌 담을 허물고 뛰어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을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대면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좋아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TV 보기에, 인터넷 보기에 일하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가까운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저녁 골방 시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든 걸 행동을 정지하고 하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은 행동을 정지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막한담이 허물어져요 혹시 내가 교만했나 내가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나 혹시 형제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담을 허물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기울이면 기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또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고 했어요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않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유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거역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모든 부정한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삶속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떠한 문제도 다 허물어지고 바로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호의하면서 수호하면서 인생의 어떠한 길을 지라도 뱀과 정관을 밟으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단고 해야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막힌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간합니다